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3회 때 봤던 산업안전기사입니다. 기사 실기 필다평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요. 교재, 대부분의 교재를 보시면 문제가 있고 풀이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절대 이런 풀이나 답이 있는 교재를 사용해서 강의를 하진 않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가급적이면 우리 뇌가 그것도 뇌 중에서도 앞에 있는 전두엽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뇌는 알고 있거든요. 문제를 읽으면서 밑에 풀이와 해답이 있다면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 저희들은 문제 읽자마자 몇 초 여유도 없이 바로 풀이로 가야 됩니다. 해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뇌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두엽이 움직이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내용을 입력을 시켜야만 이 정보가 장기 기억장치로 들어가는데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과 또 풀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안 되죠.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풀이와 답이 없다라고 뇌가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를 보면서요. 이 뇌가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혹시 모르면 그런 조그마한 고민을 짧게라도 하고 풀이와 답을 봤을 때와 그냥 풀이와 답을 봤을 때는 아시겠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의 많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한 약간의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찾은 답은요. 한 번의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풀이와 답을 빼고 지금만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잠시 덮으시고요. 교재 답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잠시 덮으시고 지금 제가 문제를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문제를 보면서 잠시라도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답이 뭐였더라? 그리고 흰 백지만 내놓고 적어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이 돼야 제가 이 강의에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공부하셔서 빨리 합격이 되게 할까? 그걸 저도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답이 없는 상태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기준을 네 가지 쓰시오고 했습니다.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입니다.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는요. 토탈 세 곳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양중기에서 나옵니다. 양중기에서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항타기, 항발기로 가면 나옵니다. 항타기, 항발기에서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그 다음 지금 문제에 나왔던 달비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서 과거에는요. 과거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조건이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통합됐다고 했습니다.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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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모든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조건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공부하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들이 칠 때에 앞에 어떤 말이 나오든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조건 그러면 똑같은 답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안기법으로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 음매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열나게 꼬심 이렇게 암기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음매가 있는 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선, 소선. 소선의 수가 어디였어요? 중요한 거는 한 가닥, 한 스트렌드에서 10% 이상 끊어진 거 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름의 감소는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거 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이나 전기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거, 꼬인 거, 심하게 변형, 손상된 거 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문제가 꼭 이런 형태로 나오라는 부분은 없겠죠. 그렇죠? 대부분에 보면 이 음매가 있는 거, 그 다음 꼬인 거, 심하게 변형, 손상된 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제외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은 이걸로 자꾸 유도한다는 거죠. 적으라는 것은. 결국 꼭 적어야 될 것은 뭐냐면 소선. 소선의 끊어진 것이 한 가닥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한 가닥이나 한 꼬임이나 아니면 스트렌드나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 스트렌드에서 10% 이상 끊어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뒤에 답안이 있으니까 그렇죠? 소선이 끊어진 것이 한 가닥에서 또는 와이어로프의 한 스트렌드에서 소선이 10% 이상 끊어진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소선이 끊어진 걸 얘기합니다. 소선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가느다란 철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균열이 생기지 않고 너무 가늘기 때문에 손상이 되면 끊어진다 했습니다. 이런 소선 여러 가닥을, 이런 소선을 예를 들어서 20개, 30개 가져와서 꼬아요. 먼저 새끼 꼬듯이 꼽니다. 그렇게 꼬으면 하나의 스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한 가닥, 한 꼬임 또는 스트렌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스트렌드를 가지고 이 스트렌드 6개를 가져와서 가운데 심을 두고 다시 또 꼽니다. 그러면 와이어로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대부분 아주 특수한 걸 제외하면 스트렌드 숫자는 6개로 고정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소선의 숫자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20개를 할 수도 있고 30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다 만든 와이어로프를 보면 이런 스트렌드가 있을 것이고 이 스트렌드에 이런 소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꼬임일까요? 또는 소선이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서로 반대. 이렇게 들어가면 스트렌드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보통 꼬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소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 스트렌드와 소선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죠. 그럼 이건 랭꼬임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건 Z더형에 들어가죠. 이왕에 뭐 그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 연계되는 관련된 내용들은 다 모아서 한번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실기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더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꼬임과 랭꼬임도 있고요. 여기에서 한 스트렌드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의 스트렌드에서 이 소선들이 끊어진 것이 10% 이상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5% 끊어지고 다른 스트렌드에서 또 5%가 끊어져가 10%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래서 반드시 한 스트렌드에서 이걸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공칭질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칭질염이 질염의 감소가 처음에 공칭질염의 7%를 초과하여 감소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7% 초과한 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상과 초과를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죠?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만큼은요. 그래서 10% 이상. 소가 열 받으면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2형과 2형이기 때문에 전혀 헷갈릴 위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치역과 초과니까 매치가 딱 되죠. 그렇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쓰게끔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꼬인 거 심하게 손상되고 변형된 거 이거 쓰기 좋다. 이것만 딱 해놨다가는 단서조항에서 이거, 이거, 이거는 체외하세요. 이래버리면 난감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비할 때 소성과 그 다음에 지름 감소에 관한 것을 단단히 준비하신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써넣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단서조항이 나오지 않을 때는 굳이 길고 약간 기억이 안 난다면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이 간단한 것들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출제자가 답안을 요구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어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또는 사용 금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들 아주 중요하죠. 반드시 다음에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염매에 있는 것, 한 꼬임 또는 스트렌드에서 끊어진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는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그 다음 여기는 이상 하는 것 같이 연결하시고요.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그 다음에 열과 전기충격에서 손상된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 핵심적인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암기가 된 상태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간단한 내용과 꼬인 것, 이 염매, 그 다음에 소선, 그 다음 공칭 지름의 감소, 지름의 감소는 공칭 지름의 7% 이 내용, 핵심 단어를 먼저 하면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문맥은 맞추어 가는 겁니다. 문맥은 맞추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 단어가 들어가고 문맥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글자, 톳이 하나 안 틀리고 다 적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실기시험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1번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로 분류를 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는 꼭 맞추어 봐요.